저번 시간에는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안으로 넣어 보는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벤트 내용을 한번 직접적으로 기입을 해 볼게요 어려운 건 없고 간단 간단하게 글자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이것만 알려드릴 거라서 뭐 딱히 이제 설명해 드릴 게 없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이제 같이 따라 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제 여기에 저는 오픈 이벤트 라는 멘트를 하나 넣어주고 이제 이 업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 두 줄 정도 넣어주고 이제 이벤트가 총 3개 였는데 그 3개 이벤트를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넣어야 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그 이제 생각들을 이제 구현화 시키면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우선 지금 문자 부분을 이제 클릭을 했고요 어 이제 중앙에다가 이제 글자를 적을 거니까 이렇게 클릭을 해 줄게요 그리고 저는 중앙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 이벤트 라는 문자를 넣어 줄게요 글씨가 약간 작으니까 컨트롤 T 를 이용해서 글자의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어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그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기입을 하셔서 폰트의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65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설정을 했고 지금 폰트 색깔이 약간 갈 색깔로 되어 있는데 위에 사용했던 이 그레이 색깔로 한번 사용을 할게요 스포이드로 색깔을 선택을 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줄게요 동일한 색깔의 폰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픈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음 이벤트는 약간 연한 색깔로 변경을 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했고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꼭 해 주시고 중앙에 정렬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꼭 맞춰 주세요 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이 아래에 업체 정보를 간단하게 적으려고 하는데 이 위에 사용했던 폰트를 가져와 볼게요 지금 흰 색깔 이어 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는데 음 이것도 역시 그레이 색깔로 선택을 해 줄게요 스포이드로 선택을 하고 확인 자 그럼 이렇게 글자가 들어갔죠 여기에도 업체가 제공해 준 내용을 한번 넣어 줄게요 이렇게 글자 간의 행간은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어 글씨가 약간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만 컨트롤 T 를 눌러서 키워 줄게요 자 이렇게 이 업체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기입을 했다 하면은 이제 3개의 이벤트를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 줄 예정이에요 여기서 타원 도구를 선택을 해 주시고 원을 그려 줄게요 원을 그릴 때도 쉬프트 키를 누르면 정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지 않았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쉬프트 키를 누르면서 원을 그려 줄게요 적당하게 3개의 원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요정도 크기면 적당할 것 같아요 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지금 빨간 색깔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레이 컬러로 바꿔 줄게요 자 이렇게 그레이가 됐습니다 저는 이 원을 이렇게 하나를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절반을 나눠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가리고 싶은 내가 자르고 싶은 영역만큼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 주세요 이 정도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좀 연한 색깔의 그레이 색깔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색깔을 좀 더 밝은 그레이 컬러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그때 알려드렸던 것처럼 클리핑 마스크를 제가 지금 씌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클리핑 마스크를 한번 씌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클리핑 마스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가 씌워졌고 이제 여기에다가 한번 글을 써볼게요 자 글씨 색깔은 화이트로 그리고 이렇게 오픈이 들어갔죠 기울기는 없애 줄게요 기울기는 없애주고 자 이제 첫 번째 이벤트니까 여기에 오픈을 지우고 이벤트를 남겨 놓을게요 이벤트 이벤트인데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봐 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벤트가 첫 번째가 모든 촬영 상품 10% 할인 이벤트 그리고 두 번째가 스튜디오 렌탈 할인 할인된다는 내용이 적어져야 되고 세 번째 이벤트는 인스타 추첨 이벤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벤트니까 모든 촬영 상품 이벤트 할인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촬영 이렇게 내용을 적어 주시고 그리고 할인되는 퍼센테이지를 한번 적어 볼게요 10%를 할인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할인까지 적어 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10% 10%니까 이 10%를 한번 확대를 해 줄게요 폰트를 키워 줍니다 55 정도로 키워 줄게요 그리고 약간만 아래로 배치를 시켜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10%가 퍼센테이지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줄여 줄게요 이 정도로 줄여 주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이벤트니까 여기에 1번이라는 마크를 넣어 주고 싶어요 이렇게 원형 도구로 원을 하나 그려 줄게요 원을 하나 그려 주고 칠에 지금 빨강 색깔로 컬러가 되어 있으니까 음... 같은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해 주시고 이제 회계에 가서 보시면 회계는 지금 아무런 선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흰 색깔로 선을 넣어 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매길 수 있는 칼을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1번이라고 제가 적어 볼게요 자 1이라고 해서 배치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배치를 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의 포맷이 완성이 됐다면 복사를 해 줄게요 이렇게 복사 여기서 쉬프트 키를 누르면 동일한 선상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쉬프트 키를 누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까지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같은 위치에 하나 둘 세 개를 넣을 예정이니까 쉬프트 키를 누르면서 선상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두 번째 원형을 복사를 시켜 주시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똑같은 원형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세 번째까지 배치를 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떨어져 있는 간격을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운데부터 한번 맞춰 볼게요 가운데를 이렇게 맞춰 주시고 여기가 요것도 이렇게 좀 배치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이벤트를 한번 기입을 해 볼게요 두 번째 이벤트는 스튜디오 렌탈 할인 이벤트 자 그러면 여기에 스튜디오 렌탈 할인 이라는 멘트를 넣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글씨 폰트가 너무 커서 이렇게 삐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폰트를 약간만 줄여 줄게요 음 26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26으로 맞춰 주고 그러면 여기에 옆쪽에 있는 것도 너무 크니까 이것도 26으로 맞춰 줄게요 26 그럼 이것도 26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 이제 할인되는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할인되는 금액이 25,000원 25,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할인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는 이 정도 25,000원을 기입을 하고 자 할인하는 금액 이거를 20,000원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 가격에서 이 아래 가격으로 변경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선 도구를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이제 이 가격이 아니라 이런 뜻이고요 화이트 컬러로 선을 한번 그어줄게요 화이트 컬러로 선을 그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지금 이게 다 같은 흰색이니까 얘가 이제 너무 눈에 띄니까 이 부분은 약간 불투명도로 좀 낮춰 줄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흐리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도 2번으로 바꿔줘야겠죠 2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벤트 3번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이벤트는 아까 인스타 추첨 이벤트여 가지고 이 부분을 인스타 추첨으로 바꿔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 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 변경을 하고 일단 26으로 기본 폰트를 맞춰 놓을게요 자 이제 이 멘트를 두 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글씨가 너무 크죠 이거를 약간만 더 줄여 줄게요 이렇게 두 줄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줄여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줄까지 기입을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이거 두 번째 이벤트는 이거 세 번째 이벤트는 이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적어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벤트 기간, 이벤트 내용, 예약 방법, 렌탈 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뭐 이런 거를 이제 기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간단 간단하게 요점을 적어 놓고 진행을 해 볼게요 음 우선 지금 이제 모양을 반경을 20 정도로 놓고 이 정도 사이즈로 한번 제작을 해 볼게요 이런 둥근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색깔은 역시나 통일감 있게 그레이 컬러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컬러로 선택해 주세요 자 그레이 컬러로 선택이 되었고 폰트는 이제 요 폰트로 한번 가져와서 따라 써 볼게요 이렇게 가져오고 색깔은 화이트 컬러로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기재해 볼게요 여기서는 이벤트 기간 이제 큰 타이틀부터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을 이렇게 정해 주시고 지금 이게 너무 큰 거 같으니까 약간만 줄여 줄게요 이 정도 사이즈로 줄여 주시고 이벤트 기간인데 이벤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글자 색깔은 그레이 컬러로 뽑아 주시고 자 이제 이벤트 기간에 내용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벤트 기간은 2019년 1월 15일에 시작을 해서 3월 30일에 끝나는 일정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입을 하고 이제 이 포맷을 그대로 복사를 해 볼게요 적당한 간격을 띄워 주고 이벤트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기간을 내용으로 변경을 하시고 이벤트 내용도 이제 제공을 받은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서 기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 1, 이벤트 2, 이벤트 3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넣어 줬고 이 포맷도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트려 주세요 이렇게 간격을 떨어트려 줬고 이제 세 번째에 들어갈 타이틀은 예약 방법이에요 예약 방법 여기서 지금 예약 방법을 넣었더니 지금 이렇게 중앙이 맞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는 꼭 중앙 정렬을 한번 해 주세요 이제 예약 방법도 이제 적어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내용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행간을 조절을 해 주시고 이렇게 내용이 기입이 됐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글씨가 튀어나가는 경우가 생겼어요 지금 이럴 때도 이제 조율을 전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좀 안쪽으로 땡겨 준다던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옮겨 준다던지 그리고 폰트를 약간 줄여 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조율을 약간 해 주시고 이제 또 복사를 할게요 이 포맷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띄워 주시고요 렌탈 시 이제 어떤 장비를 이제 렌탈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어야 되는데 어쨌든 대표 문구를 한번 적어 줄게요 자 이렇게 문구를 넣었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선택한 이 상자보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 주시고 복사를 하나 해 줄게요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여기까지만 이제 나오면은 이제 충분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이 내용물은 아래로 한 줄 내려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무료로 대여를 해주는 장비들을 이렇게 적어서 넣어 봤습니다 다 이제 업체에서 이제 제공해 준 글씨를 배치만 한 거라서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 이렇게 약간 행간이 너무 붙어 있는 것 같다 하면 약간씩만 이렇게 띄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입력해서 이제 이벤트 페이지를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만 올려 줄게요 이렇게 올려 주고 이 부분도 비율적으로 약간 많이 남기 때문에 약간 올려 줄게요 이렇게 올려 주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벤트 페이지로 완성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아래에 남은 부분은 제가 너무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기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르기 도구를 선택을 해 주시면 이렇게 점선이 외곽선에 생기면서 이제 커서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자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로 이렇게 옮겨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비어 있던 공간은 이렇게 절단이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제작을 했던 것처럼 깔끔하게 제작이 완료됩니다 간단하죠 오히려 여기는 이제 원형 그리기와 그리고 이제 타이핑으로 이제 그냥 글씨를 이제 복사 붙여 넣기를 한 정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뭐 이벤트 같은 거를 이제 뭐 할 때 만들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